. 최고의 여전주 일당패 월급 3000 바로 바이루 갑니다 좋아 전멸까지 대박입니다 두꺼비까지 전재산 다 뺏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내 죄책감이 드네요 오케 리신이 기동력이 좋다고 해도 못따라와 빨리 나가야 돼 바텀 분들 오고 있다 여기 와드가 되어 있나보네 얼마나 와드를 안 하는데 대박이야 가자 아 리신 2때문에 저거 됐어? 아 그래? 아니야 아니야 손해 아니야 왜 더 큰 이득을 보지 못해서 여러분들 후회하세요 이렇게 많은 이득을 봤는데 레드를 먹었잖아 이걸로 충분히 만족을 해야지 너무 큰 걸 바라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야 이득을 봤다면 그걸로 여러분들 행복해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전 행복해요 현실 눈이 리신이네 전 행복해요 너만 없으면 이 자식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득 보고 온 사람한테 어? 이런 세상에 이거 어? 좋은 대학 가가지고 어? 고향 땅에 엄마! 저 드디어 저 드디어 중앙대에 입학했습니다 했는데 야 인마 이리와 머리 중앙대 이 자식 서울대를 못 까면서 찍어! 나의 볼깃짝을 때리는 거 아니야! 내가 이거 레드를 먹고 왔는데 저게 레드를 오레벨이네 오레벨이야? 오레기야 오레기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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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빠지는 척 하면서 빠지는 척 하면서 추를 딱 쓰면 맘 벌기 빠진다고 생각하지 난 안 빠져 결코 빠지지 않는다 오레비니까 니 신이 오레비니까 오빠라고 불러야지 오 간다 대박이다 간다 삐여 뻐슨 좋았어 자 살아 미드에 지금 얘가 두 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집에 가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집에 가서 자 다음을 도모합시다 후이를 도모하죠 아 가주자 이 정도 필요도 충분히 도움될 수 있다 좋았어 NC가 화살로 나에게 기운을 줬어 간다 화살코 바위간다 저 원딜러 어딨지? 여기 없지? 이쪽으로 빠지면 되겠다 좋아 왔어 좋아 좋아 이득 많이 봤어 좋았다 너를 봤지? 난 너를 봤지 처음부터 저는 아칼린을 따라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벽히 걸려드렸죠 개필한 CC기에 나 궁 떴다 이거 마무리하고 충격파로 오케이 충격파로 마무리 좋아 야 타르마 나도 널 보고 있었지 계속 당하네 나한테 2차타워를 막기는 했는데 어 그래 막은걸로 만족을 하자 2차타워를 막아냈으니까 잘했어 오케이 말파님 말파님 제가 못방할게요 됐다 투 빠지면 가서 마무리 좋아 개굿 타워 밀어주자 Q피해주고 오케이 씹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거 마무리 가능하죠 아 좋아 이거 페이크입니다 아시죠 타워를 밀기 위한 페이크죠 이런식으로 나 타워를 밀기 위해 전면까지도 썼다 이러면 이제 히익 저사람은 물불 안가리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타워를 내주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너무 집중하다가 무리하게 되면 안될 일이니까 오케이 여기서 에어본 한 번 더 마무리 되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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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좋아 잘하고있어 친구들 베리나이스에요 어 아이고 마무리 마무리 좋아 빠져주고 누군가 오고있다 물약 2개 먹어주고 좋아 취소했네 말파이트 궁 써 말파야 궁 써 궁궁궁 궁 말파궁 궁 말파궁 말파야 궁 내가 쓸게 나름이래 와 말파이트 말파이트 이런 세상에 빡대가리 돌 대가리 궁을 왜 이때 썼어 친구야 무슨 대박이야 예상할 수 없는 친구다 예상할 수 없는 친구야 예상할 수 없는 친구야 이런 세상에 야야야야야야 가면 안돼 야 너는 임마 아칼리다 이미 말파이트 죽은 목숨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해주고 뒤로 빠지자 내 목숨까지도 위험해 지금 오케이 이거 한 번 잡아보자 자 오케이 대박이야 피지컬 베리나이스 라칸도 오고있다 죽겠지? 죽을게 없어? 와 라칸 뭐야 충격파로 죽여 그렇지 야 나의 주먹은 길다 빠질 그렇지 다리가 길면 뭐해 큐를 못 맞추는데 주먹이 길어야지 정글런 역시 주먹이 길어야지 좋아 여기서 두 명 다 걸고 밑쯤에서 궁극키로 카르마 찍어버려 좋았어 밑쯤에서 강타 걸어주고 여기서 예업을 치고 이거 마무리해주고 이것도 마무리해주고 이거 빠져줘 물량 두 개 먹으면서 좋았어 여기서 주먹 주면서 에어본 한 번 야세 아아 아 에어본 실태 아 마보 마보 몸빵해줘 몸빵해줘 같이 몸빵해줘 두 명 다 구아아 와아 하하하 죽어마땅하다 죽어마땅하다 그 어려운 그 어려운 와 나 골대인 줄 알았어 내가 죽봉이라 생각했어 아 바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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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합니다 아 두 번이나 실패하다니 아 두 명 다 맞춰라다가 그래도 시도는 좋았다고 여러분들이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돼 으아 으아 한 명이야 내가 가야돼 야아 자아 아 까비까비 이거만 잡으면 이득 짜 짜 아 안 돼 락칸 오 와 뭐야 오우 오 뭐야 락칸 어떻게 하는거야 와 뭐야 이거 스킬이 뭐야 와 와 왔다갔다 하면서 와리가리 와 이런 세상에 아 적팀 두 명 와 왔다갔다 와 와 락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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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화려해 락칸 개화려 서커스 보는듯해 육장로 주고싶어 오 이거 이거 낚시를 아냐아냐 빠져 빠져 너무 너무 칭찬했다 너무 칭찬했다 오바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가라 오바 너무 칭찬했다 이거 죽는거 아냐 역전당하는거 아냐 이거 쿵쿵쿵쿵쿵쿵쿵 아이고 야초랑 엇갈렸다 풀어오 여기서 빠져줄게요 오케이 말파 오고 있고 자 말파한테 궁극 만들어줘야죠 자 쿵쿵 Aqua져주고 야초랑 궁극기이어트구여 자 강타 덜어주고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리신한테 Q 날리면서 에어컨 날리고 좋습니다 리신 마무리해주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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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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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밀고 다 타와 다와 몸대면서 몸대면서 밀고 있다 자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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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몰트레이점 바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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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캬차 바살샤살샤 좋아 다 죽여 끝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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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다 수고했다 끝내 좋아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야 좋아 우리팀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라 적쌍둥이 조차 적쌍둥이 조차 떨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위풍당당한 모습 몸빵에는 최선두에는 단단함의 상징 말파이트가 그리고 우리 딜러들 딜러 지적 그리고 우리 팀을 모두 보듬어준 라칸이 있었기에 그리고 하늘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제가 있었기에 이번 판 승리를 가지고 왔으면 좋습니다 좋아 아 가갑사야지 가갑사야지 좋았어 마지막까지 제 할 몫은 잊지 말아야지 왜냐면은 가갑을 사고 끝내야 남들이 내 아이들을 오피스에 졌을 때 멋지니까 멋쟁이가 되기 위한 준비 가갑사습니다 그러고 다가와 내 곁에 싸비두비두비 다 봐오뚜기밥 I just want you break me a dime 거대다 내밀어봐 모두 나와 나눠봐오 전부를 걸어봐오 삶이 돌고 돌아가선 모르지만 I just want you break me a dime 너로 끝에 말아 누가 뭐래도 에브리탐 넌 고민하고